안녕하십니까? 목요일날 여러분들과 주요 암호화폐 차트를 같이 읽어드리는 플루토스의 엑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비트코인 차트부터 살펴볼 거고요. 우선 비트코인 월봉 차트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월봉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월봉의 종가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2019년도 10월이었습니다. 이 10월의 종가는 9,150 인근에 위치해 있다. 9,150 선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9,150 선을 상향 이탈하게 되면 상승 전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선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2월 달에 9,150 달화를 좀 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월 달 넘어서 시작하고 있고요. 물론 2월 초에 지난주는 그래도 횡보를 유지를 했었고 어제죠. 수요일? 수요일 약 5%에서 6% 사이 원화로는 1100만 원을 드디어 돌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약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양봉으로 드디어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월봉이 이렇게 도지 형태의 몸통이 작은 은봉이었어요. 그런데 양봉으로 전환되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선 생각이 좀 들고요. 월봉 차트는 1년에 12개밖에 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굉장히 긴 흐름으로 저희가 차트를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이 월봉 가지고선 투자를 하는 분들은 최소한 2년, 3년의 아주 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월봉 차트를 보고 아마 계실 거고 저희는 가격만 찝어가지고 가격만 찝어서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7년 12월 달의 고점이랑 2019년 6월 달의 고점을 연결한 점선으로 돼 있는 우하향하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는 하락 트렌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겠죠. 올라갔을 때 하락 추세선에 닿을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에 닿을 경우에는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차트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걸로 볼게요. 죄송합니다. 짠 아이쿠 아 됐다 죄송합니다. 월봉 지금 저희가 월봉을 계속 보고 있었죠?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9년도 10월 9,150선 넘어서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좀 이렇게 주봉으로 단위를 좀 쪼개서 같이 보려고 해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땐 주봉의 종가도 중요하겠죠. 현재 주봉의 종가는 9,550달러 인근입니다. 전일 9,600선까지도 올라가면서 수요일날 해당 구간 잘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한번요. 1봉으로 또 쪼개 볼게요. 1봉 1봉으로 쪼개면 이렇게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어제 약 6%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약 일주일 정도 동안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10월달 10월 주봉의 종가선인 10월 주봉의 종가선인 9,550 인근이 저항으로 작용하던 일주일 동안의 기간 횡보를 했었고요. 10월 종가인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의 종가 월봉의 종가 9,150달러 이 부분에서 일주일 동안 가격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볼륨은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어제 결국에는 넘었습니다. 조금 더 쪼개볼까요? 차트를 4시간 정도로 쪼개볼게요. 4시간 나와라 네 이렇게 되어 있겠죠? 지금 현재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차례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차례의 9,500선 9,500선 9,50달러선 9,500달러선을 두 차례 지난주에 돌파에 대한 시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9,150 9,150 9,150선을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하락이탈하지 않고요. 하락이탈하지 않고 가격을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의지가 좀 컸나 봅니다. 결국엔 가운데 라인 가운데 라인은 9,300 350달러 정도가 되겠죠. 이탈을 하면서 결국에는 9,500달러까지도 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각 거래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9,800 가까이까지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땐 돌파했던 가격선 돌파했던 가격선 9,000 좀 범위로 잡아야 되니까요. 9,600부터 9,500 50달러 사이 이 가격 구간에서는 가격이 넘어갔으니까 더 내려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매수로서 접근하는 가격이 이제는 된 겁니다.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탈하게 된다면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계속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이 안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9,600 선 9,600에서 9,550달러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월봉 월봉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트렌드 주봉의 트렌드 라인은 이와 같이 되어 있죠. 로그 스케일 차트입니다. 로그 스케일 차트 고점과 고점 약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에 결국에는 고점을 종가가 고점을 높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건 캔들 차트고요. 라인 차트로 종가들을 연결을 한 파란색 라인을 본다고 하면요. 종가들을 연결한 파란색 라인이 가장 높았던 고점 고점 계속 낮아지던 고점 낮아지던 고점이 드디어 이 해당 고점을 넘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세 전환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는 이제 할 수밖에 없죠. 9,500선을 넘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블린저 밴드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블린저 밴드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블린저 밴드가 이와 같이 간격을 2019년도 초에는 좁히는 스퀴즈 현상을 보여주면서 밴드 상단을 이탈을 했었고요. 지금은 7개월 정도의 조정구간 이후에 바닥권인 6,400정도선의 바닥선 그리고 20주간의 평균선을 20주간의 평균선을 10월달에 그 당시에는 넘지 못했는데 못했는데 이제는 넘었죠. 2020년이 들면서 하지만 밴드 상단에 도달했다. 중요한 저항선의 지금 이번 주는 아직 마감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계를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밴드의 폭이 밴드의 폭이 이때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비변동성 장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시세 분출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차트는 이동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계속 상승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하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차트를 한 번 보시죠. 2014년도 6월입니다. 6월 그리고 이거는 지금이고요. 위에 보고 계신 보조지표는 RSI 상대 강도지수 주봉차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때와 구조적으로 굉장히 똑같다라는 거죠. 이 이동평균선은 20주 동안의 평균 가격선 20주 동안의 평균 가격선 이 당시에 넘지 못했고요. 이 당시에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2014년 3월달이었네요. 그리고 똑같은 동일한 저항선을 살짝 이탈하기도 했었어요. 이때도 2014년도에 이동평균선 우하향하고 있는 20주 동안의 이동평균선 상향이탈을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 살짝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체크 체크 강한 하락 이후에 20주 평균선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다음 재차 도전 X 못 넘어갔습니다. 고점을 결국은 넘지 못했다라는 소리죠. 그러고 난 이후에 넘지 못하게 됐을 때 20주 동안의 평균선을 첫 번째 첫 번째 단계 하락이탈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전에 돌파했던 중요한 저항선 중요한 저항선 7500달러선까지 하락이탈하게 된다면 좀 죄송스럽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차트를 확대해 봤을 때요. 저희는 이와 같이 하락으로 아주 장기 하락으로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닌가 결국엔 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약 1년 1년 동안의 하락이 또 진행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물론 긍정적인 상황 지금 상황은 여기니까요. 여기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됐을 때는 상승이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랑 같이 봤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 거래량 한번 볼까요? 거래량도 중요하죠. 주봉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은 결국 2019년도 6월 7월달 작년 고점 만들었을 때 이 거래량을 결국엔 줄어드는 추위는 아직까지 여전합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하고 이번 주에 완벽한 돌파라면 혹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상승의 초입에 발생했던 이 볼륨보다는 더 큰 볼륨 지표 막대가 그려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은봉이거나 은봉이거나 아니면은 앞서서 2014년을 저희가 비교했듯이 흐지부지 올라가고 만불 이하에서 작은 상승만 만약에 이어진다면 거래량이 없으면서 그렇다면 매도로 결국에는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다 라고선 저희 생각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락 이탈 꼭 생각을 해야 되겠죠. 9000 좀 지워볼게요. 제가 쓴 거 9500 다시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강조합니다. 50에서요 9600달러 대부분의 글로벌 거래소들은 다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달러입니다. 해당 가격 이하로 강하게 은봉이 떨어지면 강하게 은봉이 떨어지면 첫 번째 20주 동안의 평균 가격 꼭 주목해 본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가격이 멈췄던 이 구간이죠. 가격선이 대략적으로 8800달러 정도 됩니다. 8800달러 10월달 고점이었던 가격 그리고 이때가 언제였죠? 작년 5월이었나요? 5월달 은봉에 주봉상에 중요했던 마감했던 가격들 이런 가격들을 좀 주목하게 됩니다. 하락 이탈했을 때 또 다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볼까요? 일봉 주봉 주봉 봤으니까 일봉 일봉 조금 키워 볼게요. 잘 보이게 이거는 201 1이니까 D라고 쓰겠습니다. 무빙에버리지 이동평균선이에요. 201 이동평균선은 보통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상승하던 장기 이동평균선이 11월 이후부터 평평하게 유지를 하면서 지금은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 200일 동안의 평균 가격 위에 있지만 여전히 이 녀석이 201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평균 가격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차트를 제가 지금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건 여기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도 11월이죠. 지금처럼 평균 가격 위로 올라갔지만 결국에 평균 가격 밑에서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이동평균선은 결국은 평균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동안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조정에서 앞에서 주봉 그리고 이 가격선이었죠? 10월달에 중요했던 가격 대략적인 8,800 그리고 9,000 사이는 하락 이탈했을 때 1차적으로 아마 가격이 멈출 수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동평균은 하지만 하지만 이걸 한번 같이 볼까요? 단기이동평균선 중기이동평균선 200일짜리는 잠깐 끌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검정색은 20일 동안의 평균선 그리고 연두색은 50일 동안의 평균선이 간격을 많이 벌렸죠. 골든크로스도 났고요. 즉 장기이동평균선은 아직까지는 우하향하고 우하향하고 있지만 결국에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이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물론 조정 이후에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다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트 단기 차트 이거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계단식 상승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걸 저희는 스윙이라고 말씀을 좀 말을 하죠. 스윙 하이 고점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저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고점이 생성이 되면은 고점은 지지선 서포트 레벨로 작용이 되죠. 그랬을 때 지지 받고 또 상승을 이어가죠. 상승을 이어가게 되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또 서포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 상승 추세에서 굉장히 이제 계단식 상승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완벽하게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조정폭들이 짧아지고 기간들이 짧아진다는 거는 가격이 이와 같이 포물선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포물선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뭐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이제는 비트코인이 진짜 오르나 보다 라고 했을 때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상승이 진행된 이후에 저희는 많이 겪었습니다. 포물선 포물선 형태의 상승 이후에는 하락의 폭이 낙폭이 굉장히 크다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걸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에선 내려갈 때도 변동성이 커진다는 걸 저희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부분 꼭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지금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즉 자금에 대한 자금 흐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하얀색 라인은요. 이 하얀색 라인은 비트코인의 점유율 좀 써볼게요. 점유율 나누기 메이저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포함하지 않은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비율입니다. 즉, 지금 현재 값이 약 9 정도 돼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9배 정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그 차트를 좀 보고 계시고요. 밑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예요. 하얀색은.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와 가장 비슷한가요? 2019년도 1월달 가격이 오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점점점 상실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알트코인으로 자금들이 계속 굴러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3월 말까지 약 석 달 동안 유지가 됐었습니다. 2019년도 2019년도엔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 1일에 4월 2일이었나요? 엄청난 상승이 한 번 있었습니다. 4천 달러를 넘어가면서부터였죠. 4천 8백 5천 5천 달러까지도 한순간에 올랐었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시장 장악력을 급격하게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트코인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알트코인들은 상승폭이 비트코인만 아마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 흐름이 갔다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알트코인의 투자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플루토스의 차트 읽어주는 남자 액시아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퇴즈 d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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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